에이, 잠깐만! 오세요! 아, 내 잠깐만! 뭐야? 야! 아! 뭐야? 에휴... 인성이 그만한다! 카레는 손으로 먹어도 돼. 아유, 와, 하나도 없다. 이야, 힘드네. 떵! 어? 맞냐? 어? 너무 많아, 너무 많아. 여는 건 맞다, 그렇지. 물가에서 자기 붓을 어떤 거로 붙였다가 떨어뜨린 거. 아~! 의심 많아가지고. 먹으라. 아휴. 어휴. 아휴. 이거, 이거 피해서. 야, 그거 중간에다 먹으라, 그거. 야, 뭐 그런 사람입니까? 뭐 먹어. 아휴, 그거 뭐 나눠 먹을 것도 없다. 와, 진짜. 어휴, 가래가 콜라보가 아주 좋아. 되게 맛있다, 이거. 아휴, 진짜. 먹방 안 할 거야. 그러면 이 형한테는 안 돼. 아휴. 맨날 응정을 하고 싶어요. 얼마 안 되는 이야기인데. 진짜 이거를 순간적으로 맛있게 먹는 거야. 딸아게 먹는 거야? 지금 안 먹으면 또 언제 먹을지 모르겠더라고. 또 내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. 정확히. 언제 먹을지. 맞아, 정확히. 모르죠? 잘 준비하면 돼, 이제. 먹방은, 먹방은 진짜 거의 레전드야. 똑보자, 똑보자.